오늘 식단이 엄청 다양하게 나와서 되게 좋네요 식단에 정답이 없다는 진짜 맞고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식단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속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내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식단으로 쭉 지속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고민이 있는 분들 사연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키토제닉 식단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긴 하냐 이래가지고 오늘은 성공하신 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을 총 3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보통이셨던 분 그리고 고도비만이셨던 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사연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웅웅님의 사연이에요 안 좋은 식습관과 낮밤이 자주 바뀌어 몸도 좋지 않아 생리를 두 달 동안 끊김없이 하기도 하였고 원푸드 다이어트 다른 다이어트 등 평생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습니다 명풍캥거리님 유튜브 통해서 키토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이 배우고 따라한 지 1년 만에 44kg를 감량했어요 아직도 뺄 게 많은 사람이지만 감량 후에 못 알아보시는 분도 생기고 44kg 빼셨으면 진짜 못 알아볼 만합니다 사람이 한 명 약간 나온 거잖아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바지가 38에서 30인치로 8인치나 줄고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탄고지를 하면서 의심도 많고 했어서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혈관 수치 검사도 했는데 모두 건강하다고 판정도 받았답니다 키토식 다이어트가 제일 쉬웠지만 건강도 챙기게 되어 너무 좋아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웅웅님은 고도비만에서 시작하셔서 체중 감량을 많이 이뤄내신 분인데 웅웅님은 여자분이시고요 나이는 35세세요 다이어트 기간은 1년을 하셨고 키토식도 하시고 간헐적 단식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키토제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점이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이 되었고 생리불순이 완화가 되고 간수치도 정상이 되고 영육성 식도염도 완화가 되셨대요 그리고 체중이 총 45kg이 감량되셨다고 합니다 133kg이셨는데 88kg이 되셨대요 초고도비만에서 이제 탈출하셨다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뭐랄까 초고도비만이나 고도비만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이 뺄게 많으니까 더 잘 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저도 보통 통에서 이제 보통에서 조금 마른 편까지 빠졌거든요 체중이 근데 이런 체중에서는 저는 1kg만 빠져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왜냐면 그렇게 확확 바뀐다고 해야 되나? 1-2kg 차이로? 그런데 초고도비만이나 고도비만 분들은 빠지는 걸 주변에서 못 알아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한 10kg 빠졌는데도 주변에서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이어트의 동기부여에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열심히 해서 10kg나 빠졌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몰라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잃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지속하셨고 총 45kg를 감량하셨고 제일 중요한 거는 허리가 많이 줄었다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건강을 위해서는 이 복부 지방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허리도 8인치나 주셨고 건강해졌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웅웅님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식단 계속 하셔서 건강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내가 왜 계속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혹시나 내 영상 하나로 삶이 바뀌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래도 나는 영상 하나를 올릴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막 뭉클하면서 아 내가 그동안 유튜브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웅웅님처럼 고도비만이나 초고도비만이신 분들이 웅웅님이 어떻게 식단을 하면서 지내셨는지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식단 사진도 웅웅님께 받았거든요 아 제가 받은 건 아니고 햄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랑 아 위에 지금 이 시간에 먹는 사진 보여드리면 약간 괴로울 수도 있겠군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딸기랑 방울토마토 이거는 요거트 같아요 그릭 요거트 같고 어 옆에는 뭘까요? 뭔진 모르겠지만 보시면 다채롭게 잘 챙겨드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아 계란말이 계란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 예리하십니다 계란말이 그리고 이거는 치즈랑 토마토 소스 같은 걸로 해서 라자냐를 키토식으로 만들어 드신 것 같습니다 이게 라자냐 사이에 사실 밀가루가 들어가는데 그거 안 넣으면 키토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거든요 되게 잘해 드셨죠 이렇게 요리 잘해 드시는 분들이 조금 식단을 오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잘해 드시는 거가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아몬드랑 훈제 계란 이렇게 차에서 드셨나 봐요 어디 이동 하시는 일이 있었는지 삭삭슈카는 뭔가요? 제가 안 먹어본 음식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음식 이름을 잘 몰라요 저 이거는 약간 돼지고기를 끓여서 들깨가루 같은 거 넣어서 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 같은 요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진짜 잘해서 드셨어요 좀 식단이 다양해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것 같거든요 보시면 같은 요리가 하나도 없죠 맨날 똑같은 요리만 해 먹는 명캥 반성합니다 오른편이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볶음밥 만드신 것 같고 이거는 닭을 구우신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약간 그라탕 같이 치즈랑 생크림, 토마토 소스 이런 거에 미트볼 넣어서 끓이신 것 같습니다 아 침고이네요 저도 괴로워서 사진은 이쯤에서 그만 되게 잘해 드셨죠? 저는 이렇게 잘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래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식단 지속하기 힘들다 하시면 요리를 조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쁘니까 주말에 소스나 미트볼 같은 손 많이 가는 것들을 해 놓고 평일에는 집에서 조금 데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조리를 해 놓는 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벼리님 오 명캥님이 그라탕을 알고 있다니 라고 하셨는데 아이 또 어디서 주워두는 건 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 약간 벼리님이 먹는 거를 되게 잘 아셔 가지고 저의 그 뭐랄까 음식 리스트의 다양성을 열어준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사연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사연이신 분은 당뇨가 있으셨는데 키토 식단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연을 뽑아봤습니다 닉네임은 이아영님이십니다 여자분이시고 90년생 32살인 분이세요 키토제닉을 한 기간은 6개월 되셨고 간헐적 단식은 현재 격일 단식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 90년생이면 저랑 동갑이네요 백말띠 그러면 천천히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토제닉 식단을 한 지 6개월을 막 넘기고 있는 키린이입니다 저는 현역 육상선수로 12년 정도 활동했고 운동을 그만둔 이후로 무려 45kg 정도 증량을 했습니다 비만으로 무려 10년을 살았습니다 각종 성인병이 다 왔고요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 고혈압 특히 당뇨는 혈당이 300이 넘었습니다 와 대박 혈당 300이면 진짜 진짜 높은 건데 200이 넘으면 이제 혈관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와 되게 어린 나이에 오셨네요 저랑 동갑인데 염증으로 인해 몸은 늘 아프고 당은 강한 약으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친구로 인해 키토제닉 식단을 추천받았고 제대로 시작한 건 이제 막 6개월 넘었어요 제 키는 174.5cm이고 키토제닉 시작할 때 체중은 98kg이었고 현재 체중은 63kg입니다 와 대박 키 174.5cm요? 저보다 크신데 체중 63kg 진짜 많이 빠지셨네요 98에서 63kg까지 뺐으면 35kg 빼셨구나 오 대박이다 처음에 저산구지 식단 할 때는 당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라이프빛 로우 키토제닉 두 분 멘토님의 영상을 많이 보며 공부를 많이 했고 지방의 노명도 시청하며 식단을 진지하게 공부했습니다 키토제닉 이론의 양대 산맥이죠 당뇨가 심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한 키토 식단을 진행했고 키토 시작할 때는 약 안 먹고 시작했어요 당 중독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약을 먹어도 공복혈당이 160이 넘어가던 저는 약을 안 먹어도 현재는 80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간헐적 단식 시간은 처음에는 12시간부터 23시간까지 차차 늘려나갔고 20대4, 23대1 단식은 4달 정도 진행했고 73kg에서 명택님의 격일단식 영상을 보고 현재 9kg 정도 더 감량을 해서 63kg 정도로 내려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 격일단식을 그럼 꽤 오래 하셨네요 한두 달 정도 진행하셨네요 저도 격일단식 했을 때 한 두 달 정도 했었거든요 키토하면서 제철칙은 단식할 때 에너지가 떨어지면 단식 시간이 남아도 단식을 중단하고 다시 충분하게 식사량을 채워줬고 식단할 때는 키토식으로 충분히 배불리 먹어주고 키토 간식이라도 감량기에는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클린하게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아 되게 좋은 철칙을 세우셨네요 단식을 하지만 에너지가 떨어지면 먹는다 충분히 먹는다 키토 간식이라도 감량기에는 먹지 않는다 철칙이 저랑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식단은 보통 키토밀, 키토피 방탄커피, MCT 오일, 각종 고기류, 버터, 사골, 껍데기, 닭껍질을 많이 먹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 닭껍질 닭껍질도 되게 좋죠 좋은 아이템이에요 저도 닭껍질 좋아해가지고 닭껍질만 팔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구워먹고 이랬었는데 현재는 각종 대사질환이 정상화되었고 격일단식으로 인해 식욕도 많이 줄었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 등산과 복근 운동을 합니다 제 사연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저는 이 식단으로 인해 기적을 보았고 각종 성인병이 없어졌고 평생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명킹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려요 늘 운동할 때나 일할 때나 라이프빛 영상을 따로 재생 목욕을 만들어 자는 시간 제외하고 하루 종일 듣고 있어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라이프빛 명킹님, 핸짐님 늘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키토제닉 식단을 입문하셔서 제 영상을 챙겨보면서 건강을 챙긴 분이 두 분이나 오늘 만나봐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식단 철칙이 저랑 비슷하시고 키랑 체중 정도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72.5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59에서 61kg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하영님은 63kg이라고 하셨으니까 약간 볼 때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돌체라떼님, 전 한식 위주로 먹었어요 외식도 한식, 샤브샤브, 고기류 등등으로요 라고 하셨는데 아 맞아요 저도 한식류 많이 먹어요 저도 외식할 때는 거의 한식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꼼지맘정현님, 저도 루우님, 엠명캥님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한깍꿍궁님, 저도 루우님 이론 상세히 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 많이 되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루우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도 좀 아는 사이인데 성격이 둘이 비슷해요 동물짓사님, 전 명캥님이 슈가님 냉장고 털러가는 영상을 알고리즘에 의해 보다가 키토제이님 입문했습니다 슈가님 냉장고를 처음 본 저의 소감은 정말 대단하다 였습니다 엄청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놨는데도 가득 차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와 이거는 진짜 찐이다 이 사람은 진짜 맛있게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하영님, 지금은 62대로 떨어졌어요 이라고 하셨는데 오 축하드립니다 아 이하영님이 이하영님이셨구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 삶은 의미가 있는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립니다 진짜 정말 감사드려요 단백질량을 조절하고 지방량을 늘려줬더니 식욕이 많이 잡히고 감량이 빨라지네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지방량을 엄청 늘려주고 단백질량을 줄이면 에너지가 갑자기 엄청 돌면서 식욕이 엄청 잘 잡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몇 달 지속되면 갑자기 식욕이 날뛸 때가 와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지방량을 조금 줄여주면서 탄수화물을 아주 소량만 늘려줘도 포만감이 엄청 금방 차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그 상태까지 가시면 거의 이제 졸업이죠 졸업 키토제닉 졸업 내 식단은 내가 제일 잘 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이하영님의 식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고기를 버터에 넣어서 구워드시는 사진이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자주 드시나 봐요 소고기 버터에 굽는 사진이 꽤 많습니다 근데 진짜 지방을 엄청 잘 챙겨 드신다 저 국물은 뭔가요? 소일국에 저거는 그 양배추로 독일식 김치?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왼쪽 아래는 소고기 같은데 아 버터 사골국 근데 진짜 찐 키토인인 것 같은 게 저탄 정도가 아니라 지방을 진짜 잘 챙겨 드시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메추리알이랑 키토밀이랑 이즈니 버터 이렇게 드시는데 저도 점심에 키토밀에 계란에 마카다미아 버터나 코코넛 버터 같은 거를 먹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땐 양이 좀 적어 보여도 먹으면 진짜 배부르거든요 이게 지방이 가진 힘이죠 지방을 먹으면 엄청 포만감 있고 배부르잖아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찐 키토식 같은 느낌이다 보시면 이제 왼쪽은 닭을 삶으신 것 같고 오른쪽은 소고기 그리고 마이노멀 버터커피 이렇게 챙겨 드시는 거 봤는데 진짜 찐 키토식 만약에 나는 저탄 고지 정도가 아니라 진짜 키토제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하영님 식단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제이제이팡님 사워크라우트 네 제가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고길식 김치라고 말했는데 맞습니다 아 챙겨 먹는 비타민도 보내주셨어요 저거 제가 추천드린 비타민 같은데 프로바이오틱스랑 오메가3랑 비타민D 이거 제가 추천드린 상품 같은데 이거 드시는군요 오메가3는 개봉하면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은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이하영님의 식단과 사연을 만났습니다 곡물집사님 지금 보여주시는 식단 사진에서 고기 양의 두 배 정도를 먹는다면 단백질이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곡물집사님이 식단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랑 현재 연령, 현재 체중 이거 세 개가 되게 중요해요 나이가 많을수록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나았고 나이가 어리면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곡물집사님 지금 식단은 1년 6개월 정도 됐고 연령은 33살 체중은 41kg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41kg이면 엄청 체중 적게 나가시는데요? 아 키가 작으신가? 아 키가 작으시다고 근데 이게 또 단백질 양이 사람마다 달라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히스타민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포만감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만약에 곡물집사님이 그렇게 식단을 드시고 컨디션이 좋고 건강 상태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드셔도 돼요 그렇게 드셔도 되는데 저는 한 끼에 한 3-400g 정도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포만감이 덜하다라고 하면 지방을 추가해서 드셔라 라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엄격한 키토제닉 식단을 한다는 전제하에요 닭홍님 요즘 대면 수협 때문에 바빠서 저도 점심 대신 키토밀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식사 대신 방탄커피를 먹다 보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견과류랑 베리류 조금에 그릭 요거트 100g 아니면 샐러드랑 먹는데 그렇게 먹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이 견과류를 캐슈넛? 캐슈넛이 당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 먹는 거 아니면 괜찮아요 마카다미아나 브라질넛 아몬드도 괜찮고 호두 이런 종류가 지방이 많은 견과류인데 그런 거랑 드시면 괜찮습니다 베리류는 만약에 말린 베리다면 드시지 마세요 말린 베리는 수분 없이 설탕을 넣어서 말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당분이 너무 높아서 빚 추천하고 생베리류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이만큼 먹는 거 아니고 조금 드시겠죠? 그 정도면 괜찮고 그릭 요거트도 괜찮아요 닭콩님 생딸기 3개 정도 넣어 먹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닭콩님 방탄 커피가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다 보니 혹시 너무 과한가 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과하지 않습니다 제이제이팡님 과거에 250g 먹음 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요즘에 한 200g에서 300g 사이 정도 먹어요 한 끼에 그거 이상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 고기력이 아주 떨어져가지고 옛날만큼 고기가 잘 들어가고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양이 많이 줄었어요 포만감을 잘 느끼게 되다 보니까 먹는 양이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동물질삼님 고기를 좀 줄여봐야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줄여보시고 입이 터진다 하면 다시 늘리시고요 대신에 고기 줄인 만큼 지방을 잘 챙겨 드셔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연 보통에서 식단을 하신 이은지님 유튜브 닉네임은 이은지님이시고요 성별은 여자분 그리고 나이는 20대 후반이십니다 다이어트 기간은 두 달 되셨고 키토식도 하고 있고 간헐적 단식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핀님 영상으로 많은 지식을 쌓고 바로 실행하여 두 달 만에 7kg을 감량한 사항입니다 오 두 달에 7kg요? 진짜 많이 빼셨네요 근데 이게 대단하다 지식을 쌓고 바로 실행한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실행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키는 168cm이고 몸무게는 62.5로 시작해서 56.5까지 감량했다가 현재는 57kg을 유지 중입니다 보통 체중에서 시작하셨는데 진짜 많이 빼셨네요 식단은 간헐적 단식과 키토식으로 16대 8로 8시부터 4시 사이에 두 끼를 샐러드 150g, 현미맛 100g을 섭취하였습니다 샐러드는 파프리카, 양배추, 오이 등등 건강해 보이는 야채를 섞어서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꼭 넣었습니다 삶은 계란 또는 닭가슴살로요 간혹 탄수화물 아예 안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1도 안 드시면 에너지 없으셔서 머리핑핑 돕니다 저도 채식하다 응급실 갔어요 눈물눈물 가끔 카페에서 친구랑 약속 있을 때 무조건 아하 마셨고요 외식할 때는 어떤 메뉴든 밥만 먹고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두 달 동안 유지하니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밀가루를 먹으면서 운동도 꾸준히 하여 정상체중 유지 중입니다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항상 영상 감사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궁금하다 그 샐러드 드레싱이랑 이런 거 뭘로 드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올리브오일이나 이런 걸로 드셨나? 그러면 식단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정상체중에서 7kg 빼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아 오일을 잘 사용해서 드셨네요 식단 사진 보니까 현미밥 100g이면 대충 순탄수화물 치면 30g 정도일 거예요 아마 정갈하게 해드셨네요 보시면 샐러드 아까 150g 드셨다고 했는데 샐러드에 제가 봤을 때 위에 치즈를 올려서 드신 것 같고 옆에 쌈채소랑 위에 보면 고기 있고 고기에 또 야채도 볶으셨어요 옆에 그리고 현미밥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은지님 오 이은지님 안녕하세요 본인 등판 은지님 축하드려요 정상체중에서 7kg 빼기 쉽지 않았을 텐데 감량 진짜 많이 하셨네요 드레싱은 발사믹 식초 뿌리신 것 같고 이렇게 드시면 한 끼에 순탄수화물 양이 한 30g에서 40g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야채도 볶아서 넣으신 것 같고 현미밥 김 이렇게 드셨네요 엄청 정갈하게 챙겨 드신다 네 여기도 보시면 현미밥 그 옆에 샐러드 멸치 계란 파프리카 콩인가요 저거? 바나나 바나나 아주 소량 섭취하셨네요 이렇게 드셨는데 저는 은지님 사연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탄수화물을 먹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을 많이 먹어서 엄청 포만감이 들어서 식욕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먹는 양이 줄었다가 지방과 단백질로 허기가 안 채워지는 느낌이 들면 인슐린 민감성이 회복됐을 때 탄수화물 양을 늘렸다가 다시 밥을 두세 숟가락 정도 먹었는데 배부른 느낌이 안 든다 한 공기를 다 먹어도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배부른 느낌이 없다 이러면 다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 시기가 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단을 하게 되거든요 은지님은 지금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식단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루 섭취 탄수화물 양이 50g에서 100g 사이로 드실 것 같은데 아까 아영님이 드셨던 식단이 엄청 엄격한 키토제닉 식단이라면 은지님의 식단이 약간 노멀한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식단이 엄청 다양하게 나와서 되게 좋네요 이게 식단의 정답이 없다는 진짜 맞고 자기의 상황이랑 자기의 신체의 컨디션을 보면서 탄단지에 이런 거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어도 식에 따라서 그게 계속 바뀌거든요 저도 계속 바뀌어요 저도 식단이 계속 바뀌는데 그런 거를 자기 몸에 적용을 해서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식단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지님 사연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식할 때 만약에 배가 고프시면 좋은 오일을 챙겨서 다니시길 추천할게요 뭔가 밥만 먹고 물로 배를 채웠다는 게 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지방류를 챙기고 다니면 그렇게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으니까 외식하러 가기 전에 먹어서 포만검을 어느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외식하러 갔을 때 밥만 먹고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성공 사연 세 가지를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별이님 외식 전에 키토핏 한 잔 이라고 하셨는데 키토핏 좋죠 제가 오늘 사연을 말씀드린 거는 이런 식으로 하셔서 감량한 분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제대로 식단을 못 찾고 있다 하면 참고를 해서 본인 식단에 도움이 되시라 해서 알려드린 거지 45kg 감량 못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체중을 빼세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속도가 있는 거고 저도 이제 키토제닉 하면서 결국에 한 14kg? 15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만으로 5년 걸렸어요 제가 2016년 10월 달에 시작했는데 2021년 11월이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내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식단으로 쭉 지속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도 안 해치면서 체중 감량도 할 수 있고 단기간에 빨리 감량해서 다시 요요와서 찌는 거 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지만 감량하면서 계속 가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오늘 엄청 감사한 날인 거 같아요 저 덕분에 이제 뭐 식단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 덕분에 건강을 찾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아 정말 정말 감사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뿌듯함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라이브는 12월에 할 텐데 마지막 12월에는 라이브 한 번만 하고 1월에 다시 짜잔 하고 많은 분들 다시 새해 결심으로 다이어트 제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시즌에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12월 라이브는 햄찐님이랑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